1팀의 동영상 뭐야 이거 음성화야? 1팀의 인사드립니다. 2, 3! Just1! 안녕하세요! 원쥬입니다!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원팀에서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로빈입니다! 네, 저는 원팀에서 랩을 하고 있는 막내 정훈입니다. 랩 한 번 보여주세요! 랩 한 번 보여줘요? 모두 다른 사람은 점프다 카테일! 매일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원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재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원팀에서 보컬과 중간 역할을 맡고 있는 진이라고 합니다. 네 원팀에서 랩을 하고 있는 왓사비샵4bcbc라고 합니다. 전 부탁드립니다. 세 번째 미니앨범 원으로 돌아왔고요. 이제 타이틀곡이 메이디스잖아요. 포기 한 번 해주세요. 우리 정우 씨가! 저희 Make This는 1인식과는 다르게 완전 절제된 색시비로 돌아왔고요. 그 다음은 뭐죠? 네? 아 네. 보여드리지 않았던 거요?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서의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저희 원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이 Make This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 그럼 짧게 맵을 보여주세요. 차분하게. 되게 슬라 마 레이디 급할 거 없어 이 밤이 지난 내일 밤이여도 위키버스 그렇지 걱정하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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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!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. 노래 한 번 해볼게요. Make This so hot I'm into so with you 저희 팀의 막내 정웅입니다. 아라TV로 하잖아요. 보일 수 있고 굉장히 많죠? 해야죠. 춤 한 번. 요즘 퍼포먼스 단단해지니까 해야죠.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.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.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. 저희가 코너가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어떤 코너가 가장 기대되나요? 저는 지압판. 저 지압판? 지금 가위바위보 진 사람 지압판 맨 아래 정할래요. 잠깐만요. 안내면 진거 가위 가위 보! 안내면 진거 가위 안내면 진 거 가... 성운이 성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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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좀 뻘리지만..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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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정훈이 애교가 그렇게 기대가 될 거예요 앞으로의 원팀에 이제 계획이나 포브 같은 거 얘기해 주실 분 우리 막내가 포브로 한번 말해볼까요? 아 그래요 2020년에는 예능에 많이 나가서 저희 원팀의 또 다른 매력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야! 방금 많이 기다렸어요. 오! 방금 한 번 더 못했어요. 네 그럼 앞으로도 저희 원팀은 이제 무대에서 엄청나게 멋진 모습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예능 같은 곳에서 색다른 매력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. Just One! 원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